네 오늘 준비한 공략주는 바로 이렌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렌텍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케이스 있죠. 뭐 악세서리 케이스가 아닌 실질적으로 휴대폰 케이스 이 케이스를 주로 만든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뿐만 아니라 노트북 pc 등의 다양한 이러한 배터리 팩 케이스 충전기 다양한 핸드폰 부품 등을 만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주로 생산했었고 과거에도 스마트폰 부품 주로써 시장에서 좀 분류가 되면서 시장 영향을 받았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2차 전지기 배터리 팩이 휴대폰용 중소용이 아니라 중대형도 지금 개발이 완료되면서 올해부터 중대형 배터리 팩도 제조라고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차 전지 관련지로서 또 시장에서 분류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창업자가 삼성 출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랑 계속해서 거래를 좀 많이 해왔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삼성 SDI에도 지금 셀을 굉장히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랜 기간 삼성 전자의 휴대폰 부품을 공급해 왔고 파트너십도 견고하게 좀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 좀 눈여겨볼 만한 게 최근 LG화학 여기 국내 최대의 배터리 셀 업체 LG화학하고 좀 인도 시장 내에서 혼다 e-바이크 있습니다. 혼다가 전 세계적으로 오토바이 시장은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데 전기차용 오토바이를 인도 시장에 진출하는데 거기에서 배터리 팩을 납품하기 시작했다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시작하기 때문에 올해 매출 규모는 한 e-바이크 인도 시장에서 한 400억에서 500억 가량으로 좀 신규 매출을 좀 시작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2분기부터 실적 방영이 실질적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주요 고객사였기 때문에 삼성전자 삼성 SDI가 주요 고객사였기 때문에 삼성 SDI가 지난해 4분기에 테슬라한테 ESS 배터리를 공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소형 배터리 팩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중대형 배터리 팩도 개발 완료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삼성 SDI에 납품을 하고 그 역할 역시 또 테슬라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전기차 혹은 ESS에 들어갈 중대형 이런 배터리 팩 매출이 발생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올해 그렇기 때문에 동사의 수혜도 충분히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매출액 전망치를 보시면 7,500억 이상으로 지금 크게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넘게 지금 상향할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 이익은 무려 183%나 증가할 것으로 지금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차트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면 어저께 약간 10% 넘게 12% 가까이 급등세를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2차 전지 관련주들 상승 나올 때 동반 상승했고요. 매물들이 나오면서 동반 하락을 나왔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반등 나온 이유가 바로 증강형실 VR 메타버스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동사도 급등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지금 매수 진입 라인을 잡아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현재 8,400원이죠. 440원이죠. 현재가 충분히 매수 진입 라인 괜찮습니다. 그리고 8,200원까지 충분히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8,200원에서 현재가 8,440원 이 부분까지 충분히 매수 진입 라인 가능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한 7,500원 짧게 대응한다 생각해서 7,500원 이탈 시에 리스크 관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반대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9,000원 이상 9,300원 가까이 전 고점 부근, 전 저항점 부근에서 설정을 하시고 대응하셔도 충분히 수익 시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면서 제가 오늘 시크릿 공략주로 준비하고 왔습니다.